죽음의 1대2 줄다리기! 고무대야에 앉아서 그냥 줄을 당기시면 됩니다.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밀가루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. 와 어떡해. 첫 번째 주자 호명합니다. 처음 팀의 황홀희! 화이팅! 화이팅! 황지윤! 와! 우리마 할만하다! 할만하다! 과연 몇 초반을 넘어갈 것인가? 이겨버리겠습니다. 아니야! 반전이 있을 수 있어! 우린 부터 선전포고! 언니, 언니 입이 너무 튀어나왔어요. 야! 너는 눈이 너무 작아! 언니, 떨어지면 입부터 떨어지겠어. 야, 너는 눈에 밀가루도 안 들어가겠다, 짜라서. 감사합니다. 저기, 진이 형님. 형이 방청객이 아니에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아니, 돈 내세요. 너무 좋아. 자, 언니는 입부터 떨어질 거야. 너는 밀가루가 눈에도 안 들어갈 거야. 다 들어가겠습니다. 준비! 끌어야 되나? 계속 끌어야 돼요? 줄을 담아둬야 돼. 계속 담아둬야 돼. 줄을 담아둬야 돼. 줄을 담아둬야 돼. 살짝 풀었다가 다시 당기고 막. 가만히 안 있어요. 지훈아, 뒤로 누워야 돼, 뒤로. 오케이? 최대한 시간 끌고. 시작합니다! 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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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자. 시작합니다! 아니야, 아니야. 벗겨야 돼, 벗겨야 돼. 좋아, 좋아. 버텨야 돼. 버텨야 돼. 허태. 헛갈매. 이사 1번도 떨어졌어. 1번도 떨어졌어. 1번도 떨어졌어. 자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눈과 코 하나도 안 붙었는데 입 좁게만 가득히는 것 같다. 아 역시. 우와 대박. 직업이 나오네 직업이 나와. 깔끔하지. 다음 청팀에 먼저 양지우. 양지우. 자 이에 맞서는 백 팀의 선수 마리아. 이겼다 이겼다. 이겨버렸다. 마리아. 마리아 못 이겨. 양지훈이 우리 80은 다 이기거든요. 다 이기는데 마리아한테 졌어요. 마리아. 네. 미국에도 이런 저. 없어요. 없어요. 한국전에는 왜 그래. 밀가루는 있는데 이런 게임이 없어. 대한민국 대 USA. USA 대 대한민국. 마리아 이겼어. 아 근데 양지훈 만만치 않아. 이길 수 있어요. 시작합니다. 양지훈이 그대로 끌려와요. 양지훈이 그대로 끌려와요. 양지훈이 그대로 끌려와요. 양지훈이 너무 좋아요. 양지훈이. 오 대박.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백 팀의 마리아 승리. 백 팀에 맞서는 주자는 바로 조혜련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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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이겼다. 됐어요. 아 이건 아니다. 뭐야 이건 아니지. 길고 짧은 건 해봐야 합니다. 무서워요. 무서워. 이 게임이 끝나면 더 무서워할 거예요. 졸이지 말고 찌르지 마요. 졸이지 말란 말이야. 시작합니다. 응. 우리가 해야지. 내가 그런 것isas Scienc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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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로 박빙chu행. 아이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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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재밌네요 자 그럼 현재 스쿼아 2대1로 백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번 4대1 경기로 각 팀의 에이스 나와 주세요 아 마리아 마리아 아 마리아는 못 이겨요 그래 마리아 하체가 튼튼해서 안 돼 마리아가 다시 재등장하면 우리 이만규 오빠는 나가야지 그치? 아 에이스전이야? 에이스전이야? 내가 하면 이긴다니까 아니 질 것 같아서 체격이 좀 비슷해야 돼요 내가 이겨 얘 얘가 쎄요 네가 해야겠다 체급이 키가 비슷하니까 아 마리아 저희는 정했습니다 죽음의 1대1 줄다리기 에이스 고아 마리아 자 과연 정팀의 에이스 정팀의 에이스 누가 나옵니까? 예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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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만규 교수님이 아 예에이 예에이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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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예에이 예에이 아 대신에 제가 모시고 갈 분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? 황우님 씨가 나옵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천하장사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힘이 결승전입니다 마리아 계속 이겨 먹었잖아 이겨 먹었잖아 이겨 먹었잖아 좀 봐주라 진짜 진짜 질 것 같아서 그래 먹게 해줄게 아 먹게 해준다고 그래 준비 준비 결승전 막 amber 시작합니다 황우님이 황우님 어떡해 아니 그런데 있던데 내 shot 손 황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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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게임 백팀이 승리하면서 자 이번 게임 백팀이 승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백팀 최종 승리 글랩이 저의 전투 우주의 전투 연기 장례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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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